소재분야 중소·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의 난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지원하는 지식클라우드 R&D 프로그램이 시범 추진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모집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결 방안을 공모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 과기정통부는 우선 올해 2개의 난제를 선정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6개 이내의 예비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 가운데 2개의 본연구과제를 줄여 최장 4년 6개월 동안 한 해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